안녕하세요. 영아쌤 만들기에요. 오늘은 북을 만들어 볼게요. 분유통을 이용해서요. 분유통과 양면테이프, 그리고 글루건, 가위 등이 필요해요. 자, 밑판을 대고 그리는데 여유있게 자를거에요. 여유있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칼집을 넣을건데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윗뚜껑을 씌울거에요. 이렇게 가위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윗뚜껑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닥면을 대고 그릴게요. 바닥면도 여유있게 그릴거에요. 그리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가위질을 하고 바닥면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한쪽으로, 방향을 한쪽으로 겹쳐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면 완성됐어요.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구요. 자, 몸통 씌울게요. 몸통은 팔태지로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씌울거에요. 글루건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할게요. 그리고 아까 잘라두었던 윗뚜껑을 붙입니다. 바닥면 붙인 것처럼 한쪽면으로 겹치게 해서 붙일게요. 그러면 리본 끈으로 완성, 마무리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화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여러분께 손을 담아둬게요. ckt이